ㄴ 머리 나도 하기 싫은데 롤멱 할게 없어 NACE 좋아요 NACE 씻으면서 돌면 워싱턴 씻고 나서 돌면 클린턴 그럼 사장님이 돌면 고수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비 미니 미니스 이런 씨바 해부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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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라고 잡으라고 아 미니스 아 코르키가 너무 잘 크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왜 먹어 밀리는 라인인데 아 아 진짜 씨발 미쳤나봐 어 야 앨리스가 맞았어 어 앨리스 노린거지 당연히 아 여인스 여인스 잡아 못잡아 못잡아 믿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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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여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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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면 안된다 쩋된다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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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개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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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 이 개새끼 정글 돌아 씨발 걍 감정실래 저 새끼 와 이랬잖아 씨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네이스 아 미안하다 템이 없어 템이 딜이 안 나와 아 마나가 없어 와 또야 설마 와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로 아 나 실수 어떡하냐 진짜 나 이제 망했어 씨발 아 씨발 아 나 이거 안 볼래 씨발 나 정수병 걸릴 것 같아 난 이미 걸렸어 아 씨발 존나 빡쳐 진짜 아 아 아 이거 존나 아 또 왔어 궁 돌아 궁 돌아 아니 왜 아 짧아 짧아 아 진짜 야 이 개새끼야 너 PC방면에 보이기만 해봐 씨발 넌 뒤졌다 진짜 바로 식스원 라인이야 아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나한테 트롤 당했나 씨발 괜히 감정 싫어 아 진짜 아 씨발 씨발 진짜 아 왜그러냐 오늘 주말러리인데 안전 아 당좀 에이 개새끼야 점화석으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네 씨발 어? 우리가 제일 힘들었어 아 진짜 개졋반네 진짜 아 잘나 향루도 안 떴네 아직 아 아 이거 솔직히 하나만 하자 아 제발 아 테라버닝이네 아 아 죽같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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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다른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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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일로 좀 빠졌어야 했나 맛이네 아 나랑 E 역 똑같은데 왜 잡히지 뭐야 이거 이거 누군다 이거야 어어 아니 미친 아 존나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걸 손해를 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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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웨이크인가 저게 야 묘수로구나 네이스 와 이게 딱 벌리네 네 네이스 아 신드라가 잘하는데 얘 진짜 왜 다 딱이냐 신드라 니까바네 잘하는데요 아 마스터에요? 아 마스터에요? 어쩌라고 오 아 아 깜짝 놀랐네 하지만 어시은 다 들어오죠 스탄 씻는거 그렇지 네이스 어스 무지달라 아 나도 이런판 있어야지 진짜 전판 너무 고통스러웠어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 진짜로 나한테 왜그러냐 애들 전멸쓰면서 어? 아 어으 아 어으 accounts 요 그래 term 아 그 나 이거 우리 반갑게 그런 야? 야! 야! 야 이 녀석이야 하하 아니 아 아 아 재미있어 저거 그냥 와버리네 퇴근 고맙습니다 와 아니 너무 쎄 아니 못 잡았네 그렇지! 카이다 던졌다 야! 비웅신 난 잡아도 저렇게 던졌거든 카이다가 저게 있어 궁으로 날아가가 궁금해서 던지는게 있거든 어? 버스 아주 달달합니다 아 솔직히 1인분은 했지 야! 카이다 딱게 달려 원딜차이 딱대 원딜차이 딱대라 아 아 이새끼 아 이새끼 궁으로 도망갔어 아 이새끼 눈치는 빨라가지고 응? 안볼라고 아 선호 고맙습니다 누가 하냐 이거 뭔데? 하 이새끼들 에이 개새끼들 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진짜 던공이 따로 없네 저거 어? 저 새끼 뭐야 와 진짜 냄새난다 야 그건 좀 심한데 말이 저 사람이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아 아 아 맞잖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카소물이 좀 줄여야 돼 아 혈압을라 진짜 더불어 이 씨 네이스 와 좋았다 뒤져 이씨 감사합니다 뭐하냐 너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다니까? 나 뭐할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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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면 젖듯이 당연한거야 아 그걸 님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 말 뭐하라고 왜 이렇게 잘 아는데 다이아인가요 크크 그러게요 진짜 야야야 왜 물려 왜 물려 아 아 탈진 레이저 레이저 지이익 그렇지 아 탈진 레이저 빨리 끝내라 나는 캐리 이런파는 원딜차이 안쳐요 쟤도 알아 시비르도 아까 9,6이 평타는데 궁쓰는거 봤잖아 이미 쟤는 정신.. 제정신이 아니야 흫흫흫흫 막 이 상태야 지금 어 괜히 뭘 할필 없어 아아 야 원래 원딜차이 이런거는 이기고서 하는거 아니야 그거 할줄 모르는거야 지고서 똥싸고 똥싸는데 버스 타고서 그때 하는거야 그때 해야 존나 차이저 이기고서 하면 뭐해 상대도 다 아는데 우리 팀도 알고 똥싸고 버스 타고서 뭐뭐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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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아우 쉣 근데 또 좋은 상황이 있어요 상대가 픽창에 그.. 그래프창에서 결과창에서 걔랑 싸우고 있어 팀이랑 싸우고 있다 그 사이에 뒤집고 들어가서 언딜차이 이거 쳐주면 진짜 존나 좋아해 그냥 어 걔 근데 다음판에 팀으로 만나면 좋대 다치 해야돼 어 도망가야돼 아아 마렵네 똥좀 눌까 이번판? 나 타면 뭐하지? 랭을 골라놓고 히 우리 댑도 어떻게 어떻게 히 아 손아 고맙습니다 킹존 왜요? 아니 뭣 때문에 세줄 요약 해줘봐요 좀 세줄 요약 1 패스폰 나는 2 선수대 감코 이간질 3 선수대 몇 명이랑 재계약 협상 위하하고 몇 명이라는 말도 안 섞은 분위기 아 너 원딜 이렐리아야 씨발 아 지금 봤네 아 다치할거야 씨발 뭐야 아 뭐다 이거 족같은 조합으로 했어 미드 카사진에다가 지랄하네 미안해 애노해 죽여 아아 씨발 나 뭐하냐 네 메달 구독해야지 아 뺄거야 그냥 킬 먹을라고 아 아 이거 라인도 안 밀렸대 아 아니 씨발 에바야 개사기네 이거 아트록스 네일수 그렇지 어 좋아요 버스나 타자 정보 결정 흠 다 황 히힝 아트록스 씨발 딱대 탑차진 딱대 너 뒤졌어 너 니 판치잖아 엄청난 스틸잇미를 겪게 해줄게 뒤졌다 트럭스 너는 일루다가 에이스 왜 이렇게 잘해 카리 미쳤어 아 아 뭔데 아 진짜 좋았다 좋았다 어? 아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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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시발 왜 안 뒤져 아 죽겠네 아니 아니 시발 나 죽겠는데 이거 내가 처음 못해서 다 짠다는 소리인데 아니 아니 왜 다 째어야 돼 내가 어 씨 캐리 캐리 십캐리 시 네 음 어떻게 여기 어 뭐 깜짝이야 gost 에 ย